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맞대결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 전쟁 끝내기 대신에 전열을 재정비한 후 확전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웃을 침략해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고 지구촌에는 식량과 에너지는 물가급 등의 어려움을 초래한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지적하고 전 세계는 그의 침략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주권국가를 침략해 지도상에서 없애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을 적나라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유엔이 책임을 묻고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지금 수십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핵무기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의 기하 문제를 돕기 위해 미국은 29억 달러를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예비군 30만 명에 대해 징진령을 내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러시아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핵무기 사용까지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밀려 확대 장악했던 지역들을 다시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러시아 반군들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는 예전 크림반도와 같이 주민 투표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황이 분리해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끝내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비군 30만 명 칭진령과 핵사용 위협으로 이를 일축하고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 번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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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